네 지금 빙어타에 빙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. 12월 22일 한 6cm 5,6cm 정도 얼음에 지금 얼음 타고 있는데 뭐 부지직 하는 그런 소리는 크게 없고 밤이라 좀 안전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많이 온 건 아니고 그늘진 곳에 좀 얼어 있어서 타고 옵니다. 일단은 빙어뚜께란다 얼음 두께는 확인하고 갑니다. 밤이라 잠깐 와서 얼음이 어느 정도 얼었는지만 확인하고 갑니다. 구니군에 있는 깊은 산속 소류지입니다.